가버리셨네 그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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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여가 우여가 형이 너한테 괜히 홍기를 태운 게 아니야 근데 우여가 차 근데 진짜 개좋지 아 이거는 진짜 난생 딱 처음 느껴보는 차 그니까 그 정도야? 어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센스가 없네 센스가 자 가보자 이거 어떻게 해요 아하 야 4개 남았는데? 최악의 케이스가 나와버렸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우여기가 좀 뽑기를 못 한 거 같아 너무 아니 근데 진짜 형이 웬만해서는 뽑으라는 소리 안 하거든? 진짜 이거 홍기는 너무 좋아 진짜로 가자 우여가 가보자 야 우여가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이렇게 까마 안들라니까 우여가 한번 나가봐 우여가 라이센스 들어가 봐 빨리 우여가 라이센스 가서 우여가 라이센스 가서 그 첫 번째 거 아니 루키 루키 어 거기서 두 번째 두 번째 건가? 어 아이 아이 그거 말고 나가봐 아니 그거 말고 나가봐 이게 개디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사일 한번 딱 쏴주고 대, 대가리 딱 대 그치 대가리 딱 이제 똑백이 깨야 된단 말이야 우여가 그렇지 잘했어 이 4개가 마지막 할 수 있어 아 그런 마음은 이상한데?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 우여가 우여가 지금 계속 같은 번호가 뜨고 있거든? 차 몇 대 좀 가야자 우여가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무거나 버려 그냥 넷 걸렸다 넷 걸렸다 어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잘 됐어 한번 재접하자 그래 좋다 좋다 멘티스 한 데랑 오케이 3대 버리자 됐다 됐다 아 2대만 더 버리자 2대만 4개가 떠야 돼 번호 오케이 가자 이제 그건 원장을 경험해 그건 원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기준 5대 버리자 어? 떴다 우여가 인정? 우여가 인정? 우여가 인정? 우여가 인정? 우여가 인정하지? 와 이건 인정한 써부터 깨는데 저희도 칭찬이 고픔 봐봐 우여가 형이 얘기했잖아 자 우여가 만약에 16번이 또 뜨잖아 16번이 뜨면 상점에 가서 야 야 꺼 꺼 꺼 꺼 꺼 꺼 상점 가서 빨리 저거 루찌 뭐 살 수 있는 거 빨리 한 3개 정도 빨리 사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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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랑 아이 타이어 사지마 타이어 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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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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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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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사 빨리 따로 따로 하나 둘 셋 하나 더 됐어 이제 가자 야 16번 한 번 더 뜨면 더 이상 까지마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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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칸 아니 두칸 진짜 뭐가 있나 저게? 있다니까 얘들아 자 일단 우여가 경숙경보 우여가 만약에 16번 한 번 더 뜨면 까면 안 돼 이제 일단 까 일단 까 까비 아 근데 빡세다 어 160개다 우여가 우여가 잠깐 잠깐 우여가 잠깐만 우여가 이 타이어 개수 그거 삭제 새로 사자 새로 타이어를 치우고 타이어를 삭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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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번 삭제하자 지우자 비밀번 어 비밀번 능력 그렇게 하고 어 그냥 다긴 했어 어 그렇게 하고 100개만 사 일단 100개만 사 가자 새 출발 해야 돼 이럴때 지금 제발 아 50번 아 제가 타이어 좀 버릴게요 이거 오케이 타이어 버리자 타이어 버리고 우여가 패션 한번 바꾸면 안 돼 초보자 패션으로 약간 어 거기서 약간 어 쿠구리 그런 거 막 타고 아이템 아이템 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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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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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가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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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자 진정 진정 이제 여기서 그대로 계속 가 하자 루스토어로 어 아이 그 일단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타이어가 있지 저 오른쪽 타이어 어 앞방향 보고 있을 때 알겠지 이거 이거요? 어 방금 방금 딱 앞방향 지금 이렇게 어 그렇지 이 타이밍에 까는 거야 알겠지 가자 자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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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천천히 한 두 바퀴 돌리고 한 번 까고 한 바퀴 돌리고 까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 오 이 타이밍에 까지 최애는 안되자 잠깐만 혹시 위에 플레이타임 된거 없어? 어 그거 확인해봐 8분 뒤에 8분 뒤에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일단은 탕점에서 풍선 3개만 더 사고 라스트 일단 까자 가자 아 근데 심장 쫄린다 야 그리고 차 합성도 두대만 딱 두대만 해봐 맞지 맞지 야야야 너무 좋은거 버린거 아니야? 천천히 천천히 아직 대기 하여 딱 세바퀴 돌리고 가자 한바퀴 두바퀴 이제 가자 아 뭐야 어? 씨 우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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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이 안해 우여가 인정이 안해 와 이거 진짜 인정 10인정 야 형이 하란들 해서 됐어 안됐어 와 이거 진짜 마법이네 이거 그러니까 형이 하란들 해야돼 우여가 이거 그냥 가면 안된다니까 형이 인마 형이 인마 돈을 수천만원 썼어 여기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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